안녕하세요. 일러스트레이터 밀림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디즈니 공주 쉐이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마 제일 인기 많은 디즈니 공주님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인어공주입니다. 이 피치그란데의 물방울 쉐이커 몰드가 인어공주 컨셉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준비해봤어요. 그럼 만들기 시작할게요. 이 피치그램데의 물방울 쉐이커 이 피치그램데의 물방울 쉐이커 피치그램데의 물방울 쉐이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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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치그램데의 물방울 쉐이커 gan을 얇은 아프게블를 ще 505cm toute 이pe게임은 42cm 아프게블를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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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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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먼저 도밍할게요. 이대로 12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앞면 꾸며주고 도밍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이대로 12시간 이상 경화시킬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키링 달고 마무리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인어공주 쉐이커도 완성됐습니다. 디즈니 공주님 중에서도 가장 컨셉이 확실해서 만들기 재밌었어요. 물방울 쉐이커. 물방울 쉐이커 모양도 인어공주와 찰떡이지 않나요. 그리고 인어공주 하면 특히 인어공주 속 빌런인 우르슬라도 많이 떠올라서 디즈니 공주님들 쉐이커 시리즈가 끝나면 나중에 빌런들을 컨셉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구요. 저는 또 다음에 예쁜 작품 가지고 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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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